0094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올바이오퍼마입니다. 한올바이오퍼마 은 은 동사의 주요 사업은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이며 연구개발은 자가 면역질환 안구질환 암 등의 질환영역에서 바이오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동사의 자회사인 HPI 한올파우머스티켈 인터내셔널 는 미국 현지법인으로 당사가 개발하는 신약의 해외임상 진행 및 라이선스 업무 등을 담당함 동사는 의약제품이 매출의 4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73년 11월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9월 대웅그룹으로 편입된 계열 회사임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내분비계의 글루코다운어 및 항생제의 토미포란과 박트로반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항생제 및 항암제 간질환용제 등이 있음 대시 동사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평균 매출의 10에서 15% 수준이며 2016년 충북 오송의 주사제 특화 공장 구축을 통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였음 재무 대시 커비드-19 장기화에 따른 r&t 부문의 임상 지연에도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과 바이오탑 및 노르믹스 엘리가드 매출 증가 수탁 부문의 호조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상승과 경상연구개발비 및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이자 수익 증가와 유형자산 폐기 손실 및 처분 손실 제거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노르믹스 및 엘리가드와 바이오탑을 통한 의약품 매출 성장과 꾸준한 마일스톤 유입이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 hl161 임상 3상 성공과 미국 임상 3상 진행으로 성장 기대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 한올바이오포머의 시가총액은 1조 123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한올바이오포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01위입니다. 한올바이오포머의 상장 주식수는 5224만 638주입니다. 한올바이오포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한올바이오포머의 퍼은 4300.00배이고 추정 퍼은 10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8.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697.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원이고 추정 EPS는 20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6.48배 331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7,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9번지억원, 101억원, 1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8번지억원, 89억원, 3억원입니다. 한올바이오퍼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6번지 86%이고 유보율은 544.4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5.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2.43이며 전일 대비해서 2.11-0.26% 12.4-5-0.261.9%